그럼 네가 날 도와야지 니놈이 날 속이고 비자금 잔고만 빼돌리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. 예, 절 원망하세요. 제가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. 강대분. 이제 전 아버지를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을 겁니다. 대신 동정해 드릴게요. 이젠 그 누구도 아버지를 동정조차 안 할 테니까 저라도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겨 드릴게요. 동정. 불쌍해. 나한테 가장 잔인한 놈이 너야. 내가 이렇게 날 짓밟은 거야. 내가 강대분. 바로 너라고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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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잖아. 아프잖아.